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만두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만두의 칭탕 골고루 먹는다. 불평들만 없게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보다 맥주의 이 첫먹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만의 특권 안받고 안받고 만두 차라리 죽여라 죽여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맛을 낼 수 있나 외계인도 아니고 독특한 소흡 소흡 불평 소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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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음식 그렇지 마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홍어무침하고 맥주가 잘 어울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만두가 이렇게 맛있을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맛의 무림의 세계는 끝이 없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음식. 음식 한줄표. 군만두. 상상추월. 침샘폭발. 거기다. 홍어무침. 임금님 수라쌍이 부럽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